에다가 비울 줄 때? 비울 줄게, 가이즈 요거, 요즘 미스건 해봐 해나? hello and whats up beautiful people welcome back to my new video and i will make my vlog now i will start again and am having a friend on here okay do you see and guys how about you and your friend this psychiatrist hello and what do you see and now 아멘 오늘 하루에 왔어요 지나간다 나는 이제 우유가 타고 있는 가게 얼마야 내가 왜 했대 내게 목소리도 샤드웨어 내게 나는 나는 내가 한가리 30km 나 한가리 30km 다 아이좬스에 들어갔어요 이킹을 realiz하려고 한 번에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ㅇ 몇가지 말이야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에어구 1,000우와 다음 시간은 제 Ruste 오디션이라고 해서 두 번째가 오는 전망이지로... 모든 분들을 지낼 수 있었다... 또 한 번 더 주지 못했다 또 한 번 더 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왜 그렇게 말했다 왜 이렇게 말했다? 왜 이렇게 말했다? 내게 말했다 나는 왜 이렇게 말했다 이럴 때까지가 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질로 오오... 여러분... 잠시 regulation Twelve 막말로 But why am I요? 완전 형님 조금이든 다미 6위로 그러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성! 그 후에. 를 기다리라, 가위. 소중한 이가 지금? 와. 아, 지금? 그것을 좋아해요. 왈으로. 왈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회원님의 주인공에 대한 내 주변의 주인공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예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ain't 많이 와 많이 와 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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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이스 나이 하하하 사이오 다이 블로그 나이 블로그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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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 아, 지트 대왕은? 여기. 도망간다.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여기. 근데 우리 집사에서.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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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